어디가? 태현이! 야! 야! 너 오면 전화해! 아니야 아니야 가자. 버스 오면 전화해! 가봐, 끊을래! 야 일로와! 야, 전업생 일로와! 아, 지금 못 찍는 거야! 태현이 같이 찍어! 아, 버스 세현이! 태현이 버스 왔다고! 아, 힘들어! 태현이 버스 오면 전화해! 풍경 하나는 기가 먹히더라고요. 핑크 물리 보고 싶다면 10월 초에 놀러 오세요. 주문가 너무 좋더라 죽더라. 여러분, 얘는 초딩 아니고 모딘입니다, 놀랍게도. 예, 믿으세요 그냥. 초콜릿을 색상에 바르고요. 노래를 야무지게 듣습니다. 딥라인을 타고. 예. 그리고 열심히 굴려다닙니다. 아주 두렵기 힘들었어요. 오쇼! 삐리비비비만 봐도 재밌어 보이죠?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근데 너 없어! 물랑이 어디까지야. 안녕! 너 물랑이다! 안녕! 미쳐 이 자식! 안녕! 안녕! 너 놀이동산에서 봐. 오케이? 바이핑 팔 거야? 바이핑 안 파기만 해봐. 바이핑 안 파기만 해봐. 바이핑 안 파야죠. 바이핑 안 파야죠. 저 눈이 빨개요. 보이시나요? 네! 내 파야! 안녕하세요. 원래 따로 안 둬야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오쌤 뭐 옷이 두고 가? 네? 샘 치운다고? 에이티 마이. 에이티 마이. 에이티 마이. 아 추워. 굿성이다. 야 인쇼 뒷블러. 다하고 싶지? 에이. 에이! 에이! 다하고 싶 FAMI. 다하고 싶대요. 다하고 싶대요. 다하고 싶대요. 자 genealdIY. 가 dull. 여기 배블랜드가 넘어. 오ㅔ 바이킹이다. 지금 우리는 롯데홀드에 왔어요 이 시리즈 집이야? 와! 뭐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무슨 기차 말이에요 여러분 우와! 사주다! 사주다! 사주어? 개운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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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 놀래! 이거 뭐 하세요? 안녕 토끼야! 로제이가 틀어졌어 타고 올게요 바이! 타다 오다 간다! 우와! 자꾸린다! 뭘 믿어! 기분이 짜자 이거는 된신킨 된신킨? 어 그냥 타고 있습니다 저게 파이팅 타요 얘들 엄청 먹죠? 얘들아 안겨! 와! 놀고있다 야 재미없어 이거는 회장 금액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이런 놀이기구를 5분밖에 못 타요 저 이런 놀이기구를 5분밖에 못 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망했어요 우리 이것도 있어? 와우! 재밌다! 와우! 재밌다! 와우! 재밌다! 혜연이! 뭐야 우리? 혜연아! 안녕! 머리도 빅쿠야 빅쿠! 재미없어요! 우리 학교 신고할 거예요! 진짜 돌아다니고 있어요 친구 얘들 잃어버림 이쁘다! 아! 다행히 찍고싶어! 핑크뮬리를 보고싶은데 어떻게 보지?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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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 군디라는데? 여기 말고 여기 헉! 겁나 이뻐! 여기! 와우! 발견!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핑크뮬리를 나 완전 흥분했어 근데 아직 보라색인데? 짜잔 완전 핑크뮬리어 들어왔어요 아 인생샷은 뭐 굴렀다 아니 인생샷은 정말 잘 알아서 어떻게 말하고 싶어 카카오 여기서 만들어? 그럼 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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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한테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혼자 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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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 하하하 하하하 하루 나영이 폰 presume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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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는 아주 하하하 하하하 우와 밥먹으러 갔어요 졸려요 덜어요 풀쇼 보내 풀쇼 시헌스 짠 얘들아 장이 났어 딱하지 시헌스 짠 아니 이렇게 주라고 더워 왜 저희도 왜 저래 빨리 풀어주세요 이거 싫어요 아연이한테 허락봐도 돼요 사자고 집사고 새끼야 제 생각에 부터 시헌스 짠 아까봐 네 어떻게 했까? 이거? 이거 한자리나 하자 이거 한자리나 하자 나도 새우먹을래 새우줄까? 이거 새우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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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나머지 유스도 나왔어요 작품 선생님이 환절할수있어 나 봐봐 우리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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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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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를 열어봐라 일어나서 일어나서 고추참치 왜 저래? 당들은 맘으로 고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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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먹는 줄 알아봐 고추참치 야채연이가 이거 빠뜨렸어 진단해! 야! 야 인간적으로 진단해 쩜길래 한걸어줬어 쌤없이 가는 버스 원래 저희 옆에 쌩자리였거든요 남해가 방금 이렇게 튀겨? 여기 없으면 여기 이제 레이바이크랑 온라인 타러 가요 재밌겠죠? 옷을 또 캐주얼하게 입을 거고 그랬어요 모자로 어디갔어?! 모자를 왜 쓰고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나 이 버스 타고싶어 너 깨비 버스지 이게 뭐야? 진짜 신나게 재밌겠다 뭐 타러 가죠? 레이바이크 이거 보여줘 또 예뻐서 안돼 안돼 아 진짜 이 창구 위에는 누리지? 그러겠지 우리만 애들이 있어요 야 김영이 너 나와 너 나와? 하늘에 좀 다니라고 안녕하세요 아니 너는 때문에 온라인 보이로 아니 환장 채용 학교 수사는 게 있어 수사는 게 있어 수사는 게 무슨 16,000원? 커피요? 나와! 지워줄게 안녕 찍어줘 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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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와 신나임 네 짜잔 이리와 하나 둘 셋 알았지 해봐 나 이거 해봐 해겐 해봐 혜연아 봐볼래 아니 잘 집자고 이게 이상하잖아 혜연아가 내려와 이게 이상하잖아 혜연아가 내려와 됐지? 찍어서? 여기서 내려와요 어 누가 올까 아 귀엽다 저 여기서 타고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요 오 간다 오 간다 아니 쟤이나 미치다고 또 타고 싶죠 진짜 지금 지 뛰고 있어 어 갈게요 레이 바이크 타러 가요 진나이스 효과 걔 너워 안 무섭는데 마이크 타니까 레이 바이크를 타러 갑니다 죽으러 갔어 왜 죽으러 가 왜 죽으러 가 수박이 있어 우와 진짜 수박 있어 수박 있어 수박 있어 응 고독한 지연 수박이 있어 안녕 가졌어 소감아 말해 많이 소감이요 진나이스 재밌어요 암 네 힘들어요 지금 레이 바이크를 타러 왔고요 계산 중이에요 짠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아 저기에 따라가면 자 따라가볼게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 제가 해섬위험편 선수거든요 제가 레이 바이크에도 선수가 있고요 이제 안전해서 이제 관점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봐 김나영 선수 샤미도 선수 태경은 선수 이제 해섬위험편 다섯 번째 유에나 선수 정하영 선수 시끄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레이 바이크 갑니다 앞에 터널이 있어요 자 이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연장이랑 짧고요 자 나 앞에 터널 보일지 모르겠지 나 앞에 터널 뭐요? 저 기자가 잘해 앞에 터널 자 5번 유에나 선수 점심은 너무 뜨거워 자 밟아 밟아 야 벌레 개빨리가 아쉽다 나 아파요 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야 너무 크지? 아 되게 땀나 개 빨리 가야 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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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성 파는 거 아니야? 어떻게 끝이에요? 지연아 이거 일로워? 응 또 나와 야 불러야 나 진짜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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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돌아간다 야 건너 흔들리래 야 건너 흔들리래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다리 운동하고 싶을 때 와야돼 이거 끝에 타면 다리 다리 좋아지든 왜 이렇게 느려? 사동 사는 게 아니야 사동 아닌데? 사동 아닌데? 아니 사기 전에 말해주지 진짜 아 또 쉬어가는 타임이야? 근데 우리 뭐 쉬어 가자 지엘 달려 지엘 달려 지엘 달려 그.. 다리 개악성 우와 겁나 좋은 거야 나 왜 누? 동생이 쪽에 개악 부꺼기였어 유인아가 엄청 사라지니 여기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열려 있는지 보고 왔어 아 짜증나 미안 허가 말해 나 힘들어 지연이는 편하게 가고 아 근데 지연이는 힘들었을 거야 뭐야 진짜 영혼 없다 아우 나 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 네 다 못 갔네 야 이러면 뭐 타러 예쁘게 했냐 이불 남미더 남미덜 아 너 야 빨리 엄청 나은 거야 쳐야 될 때 안녕 안녕 수고하셨다 잘했어 상 갈 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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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남미 헤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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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